마흔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 마흔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은 강한 목적의식을 소유했고 강한 정렬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하는 일을 믿는다.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늦게 성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마흔 이후에 성공을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1. 끈기로 성공한 사람들 하비토먼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당신의 꿈에 집중하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을 흩뜨리게 하지 말라. 할렌드 샌드스 최선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멈추면 인간은 늙기 전에 녹슬어버린다. 알레스 헤일리 당신이 근근히 잡고 있던 것에서 과감히 손을 놓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라. 모건 프리먼 너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진정 프로가 되려면 당신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당신이 원하 것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프로다. 2. 비전을 추구한 사람들 세멀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믿어라. 당신의 능력을 고수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시도해본다. 주다조지 일이 잘못될 때도 그걸 기회로 봤다.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거부해라. 그리고 단지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끝까지 매달려 일에 몰두하라. 헨리 포드 스무살이건 여든살이건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3. 꿈을 쫓는 사람들 조지 포먼 마흔이라는 나이가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반드시 인생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만류했던 45세 나이의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다시 되었다. 케이티 오슬린 마흔이라는 나이가 결코 짐을 쌀 나이가 아니다. 나는 45세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컨트리 뮤직 가수로 빛을 보기 시작했다. 4. 기회를 거머쥔 사람들 킹캠프 질레트 때때로 최상의 아이디어들은 가장 단순한 것들이다. 48세의 일회용 면도기 아이디어를 떠올려 질레트 면도기를 개발해 최대의 회사를 만들었다. 마가렌 러드킨 인생은 마흔부터이다. 40세의 아들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빵이 미 전역의 지점을 둔 유기농 제과점 페파리지 팜의 주인이 되었다. 5. 패배를 극복한 사람들 에이브로함 링컨 성공하리라는 결심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 나는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51세의 나이에 드디어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존클렌 실패가 당신을 깔아뭉개게 하지 마라. 그래야 당신이 실패를 깔아뭉갤 수 있다. 목표를 정했으면 악착같은 자석이 되라. 6. 내면의 길을 따른 사람들 마더 존스 마음속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한다면 그 순간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41세의 미망인이었던 그때가 나이 미국 노동운동의 위대한 초석이 되었다. 테레사 수녀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인생에서 걸어야 할 길을 가르키는 자석과 같다. 기적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행복하다는 것이다.